나라 지금 보니까 키 많이 큰 거 같아. 사우보다 더 큰 거 같아. 사이즈인 거예요. 너무하세요. 완전 어흥망 진짜 한 일이에요,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시 휴가를 끝내고 날방이 돌아왔습니다. 날방이 돌아왔어요. 나라는 일단은 지난주가 휴방이기는 했지만 댄스 연습도 해야 했고 집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방학은 다들 하셨는지 궁금해요. 방학 아직 못했어요. 했어요. 그렇군요. 방학이 되게 짧아서 집에서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공유를 하면서 우리 하모님들 재미있게 우울하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노는 꿀팁은 샤이닝스타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지금 보니까 키 많이 큰 거 같아. 사우보다 더 큰 거 같아. 나라 성장형 스트리머. 나라 성장형 스트리머예요. 나라는 설마 허리가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좋습니다. 나라가 커지고 있군요. 우와, 그럴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커졌네요. 왜일까요? 나라가 커진. 나라가 나라 마음대로 커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되게 신기하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사우친 거예요. 너무하세요. 사우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나라가 진짜 요즘에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배가 고파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찌지 않아요. 그냥 건강한 상태. 건강한 상태 됐죠. 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 엉망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 아니에요. 찌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나라야, 나라야 새싹뿌리를 먹으면 많이 봤어. 아, 진짜요? 진짜요? 새싹뿌리를 먹어요? 이렇게 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서 이렇게 뜯어 먹다 보면 운동 될 것 같아요. 응, 완전 신기해. 나라 배에 복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풀이네요. 저것만 먹어요? 아닌 거죠? 그렇죠? 저거를 같이 먹는 거죠. 다이어트 해도 게 최고라고요. 일단은 이틀틀틀 좀 먹고요. 일단 보리도 보리인데 너무 무기 말라요, 여러분. 응, 응. 그렇군요. 아, 이건 물에 타죠? 그쵸? 밖에 가서 이렇게 뜯어먹는 건 아니잖아요. 소도 아니고, 그쵸? 나라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바로 대답하자. 이렇게 동지품, 우리집금 뜯어먹지는 않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오오오. 여러분, 나라 몸무게 얘기는 삼각시다. 나라가 싫어해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되게 새싹불이에 관심이 많은 시군요. 우와, 우와, 신기해요. 나라가 뭔가 주제를 얘기했을 때 항상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채팅창이 되게 지금, 되게 막 보리보리 얘기로 다들 꽉쳐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나라 진짜 예쁜데 목걸이 너무 아줌마 같은 거 웃기다고요. 아니,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닙니다. 아줌마라니요. 저게 지금 어르신이 지금 저 위에 보고 계신다고요. 아까 나라가 이렇게 절절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아, 아줌마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만. 노노, 대츠 노노. 점심 청정 reins orth오eten ест節目 자막을 생각해 정제가 마라가 믿고 발음 감사합니다.